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주도한 인물은 다 알다시피 루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면죄부를 남발해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요하네스 테첼입니다. 수도사인 테첼은 헌금함의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순진한 신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마인츠 대주교의 성직 매수 자금과 교황청의 대성당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테첼의 행태에 분노한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탄생한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루터의 개혁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루터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마치 500년 전 중세교회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면서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장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께서 값없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만인사제주의를 주창한 루터와 달리 중재시대에 못지않은 성직자 중심주의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00년 전 태칠처럼 성직자와 교회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타락시킨 행태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속한 사유재산으로 착각하는 듯한 행태도 보입니다. 개혁을 이해하기에 할 이 시점에 교회가 세상의 논란거리가 되도록 자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은 이제 며칠 후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며 개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또 내가 속한 교회가 혹시라도 500년 전 태칠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루터와 같은 개혁과 결단의 길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말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